퀀트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앞서서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퀀트 측면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하신 아이디어는 어떤 건가요? 일단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개량적인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수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딱히 주도지가 없는 상황이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약세지만 코스닥이 올해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약 800BP, 약 8% 정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라는 측면은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개별 종목, 어떤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그런 컨셉보다는 개별 호재에 따라, 종목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이 상당히 빈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의 투자의 스킨,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겠지만 저희는 흔히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가 상당히 투자의 어떤 국내 개인들의 투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 비중으로 어떤 종목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나을 수가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 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어떤 임팩트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N분의 1로 투자를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스킨 자체가 좀 더 잘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던 그런 이유에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개별 종목이냐 아니면 지수 위주의 상승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현재 센티먼트, 글로벌 센티먼트가 위험 선호냐 아니면 안전장선 선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위험 선호 시기에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쉐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중시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매크로 환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경기 호황일 때, 불황일 때가 있는데 중간일 때가 있고요. 경기가 상당히 호황일 때는 오히려 대형주가 중세형보다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중간이라든지 경기가 조금 부진했을 때 개별 종목의 어떤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적인 환경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 주도냐, 국내 투자자들 주도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오고 주도를 했을 때 개별 종목분들의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익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이익이 개성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이익은 줄어들지만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개별 종목분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상대 이익 환경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가 중수형주보다 얼마만큼 이익이라든지 펀더멘탈이 양호한지 이것이 결정이 되면 개별 종목 장세의 여부가 관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형주가 중수형주 대비해서 이익이 즉 펀더멘탈이 좀 더 좋지 않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코스피 증시, 여러 가지 국가별로 어떤 업종별의 포션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이 50% 이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션이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운수장비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들 업종군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익이 전체적인 개별 종목 장세의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위에 상당히 최고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의 이익이 개선이 되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졌을 땐 개별 종목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얘네들의 이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졌을 때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게 동일가중지수라고 거래소에서 공시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지수가 코스피 200이 기준이 됐는데 코스피 200 대비해서 동일가중지수의 상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개별 종목의 상승세가 부각되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과 가장 연관성이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황의 매력도라는 것입니다. 매력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종별 얼로케이션 즉 업종 배분 모양에 저희가 의거를 했는데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의 펀더멘탈 점수가 꺾일수록 이제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 대비해서 동일가중 비중의 상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쉽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업종별의 펀더멘탈의 순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개별 종목군들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행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의 펀더멘탈 점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 걔네들에 대한 어떤 투자의 어떤 수급이 빠져나와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들 업종군들의 어떤 상대 매력도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고 즉 대형 업종군들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떨어졌다라면 개별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날 수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조금 약세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코스닥이 중장기적인 고점을 오락가락 할 텐데 정말 이럴 때 계속해서 개별 종목이 갈 것인지 이러한 기준을 다시금 여러분 지표 삼아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종목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을 수 있겠고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할 텐데 그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세요? 흔히 이런 개별 종목 장세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도 좋고 낙폭 과대에도 부각이 되고 이런 측면으로 종목을 소팅을 해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권사라든지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건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이나 이마트라든지 SK브로드밴드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이 조금 과했으나 펀더멘탈 점수에서도 딱히 큰 이상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낙폭 과대 즉 저점 매수 공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가 되었지만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군들을 개별 종목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마지막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